일본 어마들?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항상 명음식을 만들어 아 그래? 요나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 명 많이 먹고 있어? 어 그래? 어 그래? 미진창 으니히히히히히 으니히히히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하시는데 일부 사람들 유튜브 영상을 봐주세요 항상 보고 코멘트 하는 사람은 덕분에 고맙다, 아리가토, 이런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신기해요. 나한테는 이거 맞아? 죄송합니다. 저는 하야또입니다. 저는 스파이예요. 하지만 어려워. 그래서 영어로 읽을 수 있어요. 맞아? 식약이 생기는 여기요. 13 february에 대한 알렙지에 대한 알렙지에 그는 7 february에 대한 알렙지에 대해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그는 아직도 앞으로 한달이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영상들은 집에서의 집중이 되기 때문에 또한 상황이 조금 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의 일은 너무 정리하고 저희는 특별한 기회에 대해 les vamos a mostrar un poco de nuestra rutina en la mañana ya la vieron que por cierto, no era la mañana era el mediodía ya eran las 12 del día es que estos días tenemos el horario bien alrevesado, la verdad nos dormimos súper tarde y nos levantamos súper tarde porque pues estamos nada más en la casa y no sé, como que no estamos muy conscientes del tiempo chicos, y ahora yo me voy a poner a editar tengo que terminar el nuevo video de mi canal va a salir el domingo y es un video donde Hayato reacciona a mis vestidos de novia véanlo en mi canal principal porque quedó muy divertido y ahorita ya estoy terminando los últimos ajustes y ya lo subo a YouTube ¿Qué es lo que se llama? ¿Qué es lo que se llama? ¿Qué es lo que se llama? te lo tuve aquí Ha Er общa corret bonita lo que se llama no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You need a class about that 나도 그 스킬 좀 홍보해야 될거 같아 영어가 아니고 근데 그거는 일본에 할 수 없어 일본에 할 수 없는게 아니거든 우리나라에 꼭 해야돼 이런 네거시이션 스킬 없으면 못 살아 한국에도 그래 맞아 맞아 근데 일본사람들이랑 뭐 필요 없어 그래서 이런 스킬 없어 이거 보통이야? 나도 어제 그 샘이랑 그 수업하면서 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온거야 그냥 해본적 있어 일본에서 보통 해요 뭔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이런거 하면 반대로 매너 없다고 아마 생각을 할거야 왜 우리를 못믿어? 뭔가 이런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본에서 하지마세요 뭔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 몰랐어 그래서 일본여행하기 전에 그거 알게되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시는거야 근데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해야돼? 일단 라틴아메리카 나라에 할 것 같다 보통 적금 비싸게 받는거야 먼저? 네 일부러 그래서 좀 깡깡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할인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뭔가 네거시이션이라서 내가 두개 사면 할거지? 와우 너무 잘한다 나 진짜 나 진짜 못해 우리 부모님 한국에 갔을때 우리 아빠 가방 사고싶었는데 아 맞다 맞다 엄청 시간이 걸렸어 근데 내가 너무 잘했지 나 진짜 그때 너무 마음 불편했어 너무 불편해서 아 진짜 빨리 가고싶다 근데 나는 열심히 네거시이션하고 있어서 엄청 싸게 샀어요 엄청 큰 라게지 얼마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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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정도는 그냥 할인 받은 것 같아 큰 할인 받았어 우리 아빠 너무 행복했어 근데 마지막에 국가방 개췄소 그 퀄리티 별로 퀄리티 그래서 상고산서 다행이다 기도한 먹으면 시원하고 기도한 먹음 퀄리티 빨리 오는 서울들 마시아 퀄리티 이제 시간을 먹어야지 이제 하노들 할아버지가 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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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다른 메뉴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 응 그래 힘드네 네 나도 죽은 힘든다 야 너는 주부 아니야 그냥 요리사 요리사 요리사? 주부 나야 너는 요리사 나 나도 지금 주부야 천서 집에 있으니까 진짜? 천서 왜 안해? 빨래 왜 안해? 그쪽은 단이야 설거지 왜 안해? 그쪽은 단이야 아 그래 그쪽은 단이야 이 свой 단위? 왜 안해? 난해 여름이 즉 네네 저도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마리도요? 아니에요? 아니 그냥 esposo 같아. esposo는 약간 기계기스랑 나한테는. 알았어 알았어 esposo. 맛있다. 맛있다.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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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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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크레이트. 그리고 봐봐요. 안에 있는 거 뭐예요? 아, 뭘 안에 들어가 있는지 다 설명이 있구나. 먹어보자. 이거 뭐예요? 이건... 란치 플레이버 과자. 란치 뭐예요? 디스 드레싱. 이거는... 당근? 당근 케이크? 아, 당근 케이크. 맥시스코 사람들 당근 좋아하지? 엄마 좋아하지 않아? 우리 엄마 많이 좋아해. 오, 이게 뭐예요? 우무스... 오, 디설크키. 아, 안에 많이 있어. 아, 이거 먹어보고 싶어. 초코 크랑키? 음... 바탕이 있지. 고미야? 예스. 이게... 얼굴? 왜 그래? 저는 고미를 좋아하지 않아. 모든 고미를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브레이프지. 어플, 오렌지. 네. 콜라? 네. 콜라있지. 항상 있어. 아, 이거 너무 좋아. 나도 이거 많이 좋아. 치즈? 뭐예요 그거? 아, 예. 치즈야? 이거 먹으면 치즈. 그리고 치즈. 그리고 치즈. 네. 이거 엄청 큰 박스.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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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우. 이거 음식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치즈야. 진짜? 네, 당연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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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어. 이거 초콜릿이야. 초콜릿이야. 이거 맛있어. 이거 뭐예요? 순정. Healthy bar. 아아. 아하. 우리가 쿠키 안에 공유. 아, 이거 쿠키 아니야. 아니 아, 이거 쿠키 아니야? 그래, 피자. 우리가 또 쿠키는. 구이와, 오우. 딸기. 딸기인가? 아, 맛있겠다. 이건아 좋아할거 같아. 그건매 есть. 진짜 많아. 피자, 피자, 피자. 와우. 피자 맛인걸. 이거 맨체수로롯데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어... 이거... 아니... 파이로 오할래 이 달콤은 정말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이거 같은... 치즈? 아! 오케이! 네, 이렇게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냄새가 나요 정말 맛있어! 와우! 맛있어! 너무 맛있어! 타딴! 이거 란치 맛을 먹어봐요 근데 맥퀴스가 있는거야? 우리나라에 래싱이 있어 맛있는데? 맛있어? 이거 뭐라고 하지? 잼 같은거? It's like a jelly 그래서 나 이 사탕 못먹어 딸기인거지? 진짜 딸기인거지? 너무 무섭다 맛있어? 맛있어? 내일리같은거 내일리같은거 나 이거 좋아서 이거 모르겠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로우스 역시 로우스 오케이 이거라겠습니다 este es el siguiente dulce que vamos a probar PIKO 그냥 초코 클라우드 메시카소 sabe a bocadín 비슷한거 있어? 응 우리나라에 비슷한 초코 있어 이름이 bocadín 아 오렌지 맛이다 It's good 아 오늘 오후는 las 9 9.28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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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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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 모든게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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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지 미국 또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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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라 간단하게 순삭하지만 여기에 왼손 라면이ancy! 겨울할 weak 오늘 갈증 Escuela 좋은 Wahl 나 그때 너무 가슴을 갔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기다리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또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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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횔Hello 말자 ! 이런 말은 말자 이런 말chin 여성 너 여성 오늘이 가장 좋은데 이렇게 La pijamada, sí, ya tenemos aquí puestas nuestras pijamas Está la botana del día que es manzanita, algo saludable Y vamos a ver series en Netflix Ayer comenzamos a ver esta serie en Netflix, se llama Paige Era una caricatura que se llamaba Wings, me acuerdo Mi hermanita la veía, aunque yo no recuerdo que fuera tan dark ¡Suscríbete al canal!